자 1번. 아 이거 퀴즈야 퀴즈. 1번. 자 우리말로 표현해봐. 두 글자죠? 땡땡.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야 이거? 두 글자로 표현해봐. 뭐 해볼까? 자 모르겠어? 정지죠 정지.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죠? 가만히 있으니까 위치가 안 변하죠. 이렇게 그리면 돼요. 쉽죠? 그 다음에 또 하나. 하나 그려볼게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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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자 이것도 맞춰봐. 이것도 두 글자야. 두 글자. 또는 뭐 네 글자라고도 하죠. 땡땡 운동을 하네.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. 땡땡 운동. 말을 만들어봐. 자꾸 표현력을 길러봐. 이거 뭐냐면은 뭘까요? 속도가 안 변해.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등자 써가지고 등속 운동이라고 하죠. 이런 건 등속 운동이야.